안녕하세요 게임조TV의 슬루스입니다 요즘 스팀 플랫포머 장르의 국내 인디 개발자들의 작품이 많이 보입니다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스팀 진출을 지어내고 있는 사이코플락스 엔터테인먼트가 소개하는 스팀 신작 박재민 개발자의 에버슬래시입니다 청소년 기자 윤마리가 자신의 언니가 다니는 연구소 송화생명과학을 방문하게 되고 때마침 발생한 연구소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언니를 찾아 지하 연구시설을 헤매며 괴물들을 철치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음습한 지하 연구소의 비밀과 언니 윤세원의 행방 괴물의 정체 등 나름의 추리 요소를 담은 스토리 진행도 백미입니다 도트그래픽, 플랫포머 방식으로 횡스코롤 액션 게임입니다 사실 주인공 윤마리의 설정과는 크게 상관없이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낯을 든 주인공으로 적 공격 타이밍을 피해 스쳐 지나가며 피해를 주는 치고 빠지기식 전술이 특징입니다 공격 모션 자체가 빠르게 돌진하는 형태죠 덕분에 상당히 스피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빈틈을 타 파고드는 또 빠르게 빠져나와야 하는 일종의 눈치 싸움 액션이 벌어짐으로 추후 난해한 패턴에 적이 나오면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본 모드인 스토리 모드 외에 액션만 빠르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피드런 모드를 지원합니다 독특한 액션과 적당한 스토리 가미까지 스팅 가격은 6,750원으로 저렴합니다 1위 인디 개발, 박재민 개발자의 에버슬래시였습니다 스팅 가격은 6,750원으로 저렴합니다 스팅 가격은 6,750원으로 저렴합니다 스팅 가격은 10,750원으로 저렴합니다 스팅 가격이라는 MON&A이oked 자연인 throat 스팅 가격은 60,750원으로 저렴합니다 스팅 가격은 10,760원으로 저렴합니다 사스팅가야 인터넷에서из Blueож 스팅 가격은 14,900원으로들여 balanced 스팅 가격에서 3,700원으로 고syst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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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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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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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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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